댄스 나야되요 언니 전이 진에 손톱까지 칠해주고 있는 이 상황 아니 이거 왜 못 발라? 그러니까 나 살에 다 묻어 내가 하면 이게? 응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알았지 오늘 저 락스타거든요 메이크업도 에블린 라빈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저 에블린 히빈 히빈? 장빈? 생각하는게 똑같네 땡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공연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기하는 동안 계속 동물의 숲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물의 숲 처음에 랜덤한 주민이 두 명이 복불복이거든요 근데 이 복불복에 마음에 드는 주민을 뽑기 위해 지금 계속 초기화를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에요 이거 지형도 이렇게 골라야 되거든요 지금은 근데 4개의 지형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 그냥 안녕 짜잔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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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다 삼겹살 도시락과 김치전과 냉면 그리고 초기화리빈 한국인 밥 먹을 때의 자세 참기름 참기름 맛있다 김치 더 가볼까? 그 Gru 엉 에이 세 마트윤 엉 끝 오늘도 맘에 드는 낙서가 완성됐어요.